청양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방과후 활동과 만방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에서 교수를 하면서 웹툰을 그리고 있는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냐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의 날씨입니다 정말 더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어요 위험한 정도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요 진짜 재난문자가 올 때마다 이 날씨가 목숨이 지장이 갈 정도의 노약자가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나마 아침 저녁에는 살짝 나아진 것 같아요 진짜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방송에 올라가는 게 24일이지만 녹음하는 지금은 8일이잖아요 그렇죠 8일 입추였다면서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가을이야 언제였지? 어젠가 그젠가 그젠가 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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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물론 이제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는 2주 전 얘기지만 7일 8월 7일이 입추였대요 지금의 날씨는 여러분 2주 전을 떠올려보세요 정신나간 날씨 맞아요 진짜 정말 정말 많이 더운데 한 3,4일 전부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아직도 아 이틀? 걸어가면서 녹아요 그쵸 낮에는 그런데 한 번 비가 억수로 쏟아진 적이 있어요 어 네 그날 저 다 맞았죠 네 이틀 와 진짜 구멍났더라 저 그때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많이 오니까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차가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냥 커피숍에 들어가서 비 끝일 때까지 한 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왔죠 그날 네 너무 많이 왔어요 근황 있으세요 근데? 근황이요? 저희 그때 일요일날 서울 지역 입시설명회 갔다 왔었죠 8월 5일 얘기군요 네 대박요 여러분들 진짜 옛날 소식을 듣는 기분이겠다 우리도 근황이지만 네 그날요 네 갔다 왔죠 아 이 근황이에요? 네 제가 방송 업데이트날 기준으로 일주일 전 8월 17일 네 비코프 부처 만화축제죠 네 지금 부처 만화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15일부터 그쵸? 네 17일에 제가 이제 예전 같으면 비코프 부처는 작업실이 있다 보니까 네 비코프 시즌이 되면 제가 할 게 되게 많았어요 네 행사 진행도 하고 뭐 드로잉쇼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잊혀졌으니까요 일부러 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야 하나 뭐냐면 학술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만화축제가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부처 만화축제가 꽤 자리도 잡혀있고 알차거든요 네 그렇죠 다른 나라의 만화축제 유명한 거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만들어졌던 시기들이 많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근데 만화축제는 항상 그 학술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심포지엄 컨퍼런스 거기에서 토론자로 불렸어요 독자들이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은 토론자로 와라 사인회 오지 말고 네 이래갖고 무슨 말씀이시죠? 뭐냐면 네 만화 이론가들이 모여서 웹툰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발제자들이 몇 명 있고 네 저는 거기 앉아서 듣고 토론하는 아 재밌겠네요 저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17일? 17일에 하세요? 네 17일이요 그럼 이미 지났네요 지났죠? 오실 거예요? 저는 15일날 가요 복합적인 화법 이미 지났죠? 오실 건가요? 저는 15일날 저도 부천만화축제에 가서 자율규제 연구 연령등급 연구를 한 것을 공청회를 하러 갑니다 공청회도 그렇고 제 학술 대회도 그렇고 다수의 관람객에게 인기가 있는 코너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끔씩 찾아보시면 물론 언제나 알차진 않습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씩 와보시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근데 와보시면 해봤자 이미 지났는데 다음 문제 때 다른 축제가 또 있을 때 8월 24일에는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8월 24일부터는 상상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24, 25, 26 이렇게 해서 저희 웹소설 전공을 맡아주시고 계신 전혜정 선생님께서 웹소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시는 시간이 있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상산업포럼 찾아보셔서 급하게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거 업로드 되자마자 찾아보셔야겠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혜정 교수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 웹소설 입시 홍보 너무 웃겨요 웹소설인 척 하다가 갑자기 완전 메이크업핀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메이크업핀과 서스펜스 히치콕이 그렇게 했었지라며 너무 웃기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웹소설과 홍보 만화 홍보 글 만화 기사 너무 웃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무더위 속의 해월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제 연구실은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이 날씨에 근데 고장난 지가 꽤 됐는데 몰랐다며요? 네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럴까? 조금 덥네? 이랬는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시러 다들 원장님이나 다른 교수님이 제 방에 되게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연구실에서 근데 이 방 왜 그래? 갑자기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요? 좀 덥죠? 그랬더니 좀 덥죠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왜 이러는 거냐 화가 나요 다른 방에 막 가봤더니 정말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은행 갔죠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증세로 제 연구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나고 2시간 만에 저는 불렀죠 못 참는 예민하니까 더위에 이렇게 참물성이 많아도 손해를 본다 그러게요 아우 왜 그러지? 왜 아직도 안 고쳐주시지? 아직 안 고쳐주셨어요? 방학이라서 너무 더워요 방학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네 여러분이 듣는 이 시점에서는 방학이 이틀 남은 상황 끝났네요 끝났어 이틀 남아져요 이틀 자 요즘에 방과 후 활동 녹음을 하려고 앉으면 옛날에 옛날에 심야 라디오 진행했을 때가 떠올라요 누가 들을까? 근데 또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누가 듣는다 근데 꽤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듣는 분들이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앞뒤가 달라 아니 뭐 순이가 올라갈 수가 많이 없는 그런 좀 한정적인 프로라 큰 기대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우리 어느새 자연스럽게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끼리 한번 오늘의 방과 후 활동도 여러분들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잠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고민은요 네 짧게 여러 번을 올릴까 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경제 쪽 팟캐스트 30분짜리 코너를 끊어가지고 월화수목금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른 인기 있는 팟캐스트 모두 보니까 30분을 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입장인데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는 걸 모르다가 문득 보니까 한화가 짧으면 20분 길면 40분 정도 네 맞아요 오히려 자주 올라오는 게 매일마다 들을거리를 준다가 중요한가봐요 아 스냅칼자처럼 연애도 그렇잖아요 아 자주 오래 보는 게 좋다 아 그래요? 아닌가요? 그렇구나 자주 오래 보면 질리지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감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마감 끝나고 일주일에 하루 보잖아요 그게 더 좋지 물론 애틋하죠 네 그리고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죠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역시 정이 들고 할 땐 더 유리한 쪽은 일상적으로 스쳐지다 가듯 매일 보는 게 금방 질릴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지망생이고 뒤늦게 청강대학교 입학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요즘 도전 만화에 올릴 작품의 콘티 작업을 하면서 팟캐스트 웹툰 스쿨을 자주 듣고 흥미가 가는 편도 위주로 하나하나 정주행 중입니다 아 발초청 하시는구나 벌써 거의 다 들어버린 것 같아서 아쉽네요 연재 중인 웹툰을 몰아서 1화부터 최근화까지 봐버린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 여러 공감과는 고민들 새로 알게 되는 정보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듣던 와중에 저도 질문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깁니다 질문이군요 네 최근에 웹툰 플랫폼에는 BL 혹은 백합과 같이 동성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고 인기도 끌고 있습니다 BL과 백합과 같이 퀴어 장르에 들어가는 작품과 단순히 퀴어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작품의 경계선은 어떨까요? 일단 네이버 웹툰의 어서오세요 305호와 같은 작품은 아예 퀴어에 관한 편견이나 시선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위에 장르로는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치즈인더트랩의 허주교 커플과 같이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도 퀴어 장르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다면 만약 주인공이 이성애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BL이나 백합물의 범주에 들어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BL과 백합의 경우 로맨스 이야기를 걷어내고도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작가님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소비자층은 보통 동성애자들의 로맨스를 판타지적으로 즐기기만 위한 독자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성이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쉬워요 제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구하는 장르가 로맨스가 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범죄, SF, 판타지 등등일 때 주인공이 이성애자가 아니라면 그 작품은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되어야 될까요? 젠더 감수성이 요구되고 퀴어 장르가 겉으로 점점 드러나고 인기를 끌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의논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잘 찾아보지 못해서인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논이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이 알고보니 동성애자다라는 설정이 큰 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장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질문 자체에서 몇 가지 전제를 까셨는데요 약간 혼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학자를 출동시키겠습니다 학자요? 네 이 중에 학자는 한 명 소장님 우선 장르, 우리가 만화에서 장르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적인 소재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내용에서 로맨스가 주가 된다 그럼 로맨스 장르 재밌네요 네, 그리고 액션이 주가 된다 근데 액션에서도 학원에서 액션을 하면서 로맨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학원 액션 로맨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장르가 하나로만 규정이 되지가 않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음 웹툰이나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웹툰 플랫폼에 가보시면 장르가 하나로만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장르라는 것은 누군가의 전제에 따라 분류되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사서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어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르를 분류를 하면 이게 왜 액션이야 그렇죠 이게 왜 로맨스야라고 굉장히 반론을 많이 들어요 왜 대사가 얼마나 박진감 넘친데? 네, 이거는 미스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로맨스 장르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죠 장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장르라는 것이 구분됐을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폭 다양한 장르가 나왔던 시기는 몇십 년 전에 빌보드 시절 음반사에서 아, 음악은 그런가 보군요 음반 판매고를 올리기 위하여 새로운 장르를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위 뭐 이렇게요 만들어가지고 매대에다가 붙여놓으면 판매고가 올라가더라 이런 낭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장르라는 게 이야기 쪽에서 이야기 산업 쪽에서의 장르가 활성화된 것은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부터예요 역시 지금 음반은 빌보드라고 영화는 할리우드라고 산업계가 장르를 만들거나 분화시키고 있다는 말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장르가 예전에 그 헐리우드에서는 뭐, 아, 그 당시에 비비안니가 나오는 장르다 그러면 비비안니가 생각하고 있는 비비안니가 한 번 여러 번 히트시킨 그런 작품이 또 한 번 반복되겠구나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르를 이런 식으로 비비안니가 나오는 로맨스 비비안니가 나오는 무슨 뭐, 뭐, 그치, 로맨스밖에 없죠 로맨스인데 슬픈 로맨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쭉 장르화가 되어왔는데 이게 소설 같은 경우에서도 보는 방식에 따라 예전에는 구분했지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시, 소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고 희극, 희곡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희곡 시는 뭔가 낭송을 하기 위해서 소설은 읽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구분이잖아요 보는 방식 그렇구나 낭독용이냐 네, 그렇죠 운변용이냐 네, 네 이렇게 보는 방식이나 향유 방식에 따라 달랐는데 헐리우드 영화 산업 시스템에 와서는 내용적으로 좀 구분하는데 그게 한 명의 인기 배우를 위주로 그게 스타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그게 여러 가지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조금 구분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작가는 무엇을 잘하는 작가야 라는 쪽으로 스타 작가 시스템을 만드는 그리고 그 장르라는 것들이 하나가 굳어지면 어? 나 비비안이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죠 어? 나 이중범 작가님의 그 논리즈는 거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만 찾게 되거든요 다시는 많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익명분의 질문이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해하는 분야의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장르 분류에 대한 논의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끌어올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넷플릭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르 구분의 최신 동향은 넷플릭스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액션, 다큐멘터리, 코미디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아래쪽에 내가 좋아할 장르라고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아요,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죠 추천해주잖아요 네, 추천 점점 장르가 쪼개지고 파괴되다가 이제는 없다시피 해졌거든요 맞아요 재밌는 게 게임에서의 장르는요 플레이하는 양식에 따라서 1인칭, TPS, 탑뷰, 쿼터뷰, 전략 시뮬레이션 내가 어떤 체험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화에서는 소재로 가죠 물론 공포 빼고 무슨 말이냐면 장르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업계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 BL과 퀴어와 이쪽 개념도 사실은 옛날에는요 동성애자들이 나오지만 뭔가 시선이 있고 테마가 있고 그런 건 퀴어 그냥 그거 소재로만 소비하는 건 야오이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BL, NL, GL, 백합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 이건 왜 퀴어야? 이건 왜 BL이야? 이건 왜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매체가 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죠 엄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독자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장르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재즈가 나왔어요 시간이 흐르면 재즈풍 가요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게 아주 익숙해지게 되면 재즈풍도 사라져요 그냥 재즈는 저쪽에 존재하고 파편화돼서 재즈스러운 것들이 어디에나 존재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라는 소재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강렬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별개로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점점 분화돼서 동성애 풍? 동성애 소재? 동성애 설정에 들어간 다른 장르도 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장르가 점점 길어지면 됩니다 동성애 범죄 아니면 뭔 소리야? 이상한 얘긴데 그건? 잠깐만 퀴어 SF, 퀴어 판타지, BL 출입물 이렇게 붙는 경우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익명 독자분이 구분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자유란 뜻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건 매우 재미있으나 정답은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아 전 그리고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동성애가 등장, 동성애 만화가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되게 음지에서 야오이 만화라고 해서 아 그렇죠? 숨어서 보고 그렇죠? 되게 숨어서 많이 보고 주류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만화들을 가리켜서 야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그 때에나 분명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타자화되고 대상화된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소재로 소비되는 그렇죠 나와 결코 동일시할 수 없는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도 좀 섞여 있어요 네 분도 이성애자가 아니라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성애자가 아니라면 등장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이면 어떻고 이성애자면 어떨까요? 그게 그거죠 이게 점점점 일상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비일상이었던 옛날 시절에는 장르가 됐어요 근데 점점 일상화되니까 퀴어 퍼레이드가 서울에서 열리고 내 주변에 한 명쯤은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따로 이것을 장르로 규정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비엘이나 퀴어나 어린이 만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린이 만화 학습 만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용적으로 뭔가를 학습 만화는 사실 내용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린이도 특정 타겟이나 그렇죠 이게 너무나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만화 남성만화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괜찮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또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또 없어졌잖아요 주성만화 여성만화 구분했지만 지금 또 사라졌죠 즉 장르는 점점 더 그 경계가 애매해지는 사라 움직이는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건 비엘이고 어떤 건 큐어고 어떤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대답을 해도 한 1년 뒤에는 무의미한 답이 될 수 있는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게 장르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장르에는 트렌드가 있고요 없어진 장르가 있고 생겨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의 사연에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계속 바뀐다 바뀌죠 장르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장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의미가 있다 네 그렇죠 꽤 머리 두뇌 살 동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창작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근황을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뭔데요? 제가 이번에 만화의 집이라고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안에 만화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명동 남산 올라가는 애니센터에 중구 소파로 네 네 근데 이 만화의 집 전체가 이사를 가게 돼요 애니메이션 센터가 헐리고 새로 짓게 되면서 맞아요 이 만화의 집이 명동 신세계백화점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어떤 건물의 1, 2층을 쓰신대요 네 네 그래서 이 만화의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만화책을 분류하는 작업을 제가 하러 갔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장르를 구분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연구자분들이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걸 분류하는데 지옥인데 그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를 모두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예전 방식대로 장르 구분하면 우리 욕먹는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분류했냐고 분명히 말 듣는다 요즘 누가 순정만화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렇죠 그렇다고 뭐 여성만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요 두근대고 설레는 어머나 네 되게 사실적이고 감격스러운 영한 척 하셨다 네 거대하고 감격스러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궁금하고 알고 싶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교육적인 어떤 신선한 시도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좀 허무하셨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분류하면서 이것도 2년 뒤에 의미 없는 분류인데 저희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어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런 괜찮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윤필 작가와 제수 작가가 함께 만든 다리위 차차라는 만화가 절수툰에서 연주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잘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제수 작가님이 잘 웹툰스 글을 듣고 계시네요 제수야 너 진짜 요즘 심심한가 보다 자 다리위 차차 SF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에피소드 분류 갈 수도 있고요 옴니버스라고 분류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의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SF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 안에 만약에 인간의 성적 지향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퀴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야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꼬만비 작가님의 만화를 예를 들어볼까요? 서스펜스 스릴러라고 구분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진짜 의미합니다 PTSD 같은 만화는? 맞아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드라마 라고 그냥 대충 퉁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기계가 나오면 SF인가? 아닌데 이거 드라마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성애자가 아닌 혹은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만화면 비엘인가? 휴양가? 백합인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다빈 님이세요 두 번째 보낸 사연 듣고 왔어요 애청자시네요 우리 솔직히 보내고 나서 괜히 보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힘이 됐어요 6년 동안 묵혀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라 뭔가 속 시원하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이종봉 작가님께서 제가 작가님과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솔직히 저 혼자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은 은근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다 생각하다가 나 따타이를 얻다 대는 거야 하긴 했지만요 처음부터 비슷했는지 아니면 닮아가는 건지 뭐 제 이상향에 가까운 분이라서 그런 걸지도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누군가의 멘토님이시네요 아 그래 뭐 어차피 많이 듣지도 않은 방송인데 막 가자 그냥 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쁩니다 아 그리고 사연 보내고 난 뒤에 알게 된 건데요 제가 적은 아이디어 스토리에 공통점이 있더군요 이게 테마가 잡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인과의 갈등보다는 자기 내면의 갈등이 많았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듯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여서 그런 걸까요 그걸 알고 나니 사람의 심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서 심리학과를 목표하게 되었어요 절대 이종공 작가님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순전히 저의 결정입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봐야죠 뭐 목표가 조금 더 구체화되니 공부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져서 어느 정도 창작욕이 억제가 되더군요 그동안 헤맨 게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적돼 나중에 봐도 생각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보고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냥 생각을 뒤로 미루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옛날에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나중에 생각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쌓여가는 노트를 보면서 나중에 그걸 다듬을 생각을 하면 너무 설레고 행복해서 가끔 훑어보며 저의 행복감을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상기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나중에 작품 하나 하고 싶으면 할 이야기들은 많으니 전 그중에서 골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생각나면 부담없이 적기만 하려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만난 적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저 북토크 때 갔었어요 솔직히 그 말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느낌이 맞았군요 그런가 봅니다 아닌 척 할까 싶었는데 제가 그 전에 한 일들을 돌아보니 여기 저 있어요 이러는 것 마냥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안 듣기려고 했는데 역시 전 이런 건 잘 못하나 봅니다 아무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글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었고 많은 힘을 얻어갑니다 네 후기군요 네 후기네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언제나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네 알고 보니 그 전에 구면이었군요 이렇게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죠 네 우리끼리만 근데 정말 이중범 작가님을 좋아하는 그런 지망생이신 것 같아요 딱히 뭐라고 더 코멘트 할 것이 없지만 감사하고요 네 언제부터가 제가 독자라거나 청주자라거나 뭔가 팬심을 드러내는 분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네 미안한 마음은 무슨 미안한 마음인지 아세요? 무슨 오신 무슨 언젠가 내가 선사할 실망감에 대해 미리 미안해 그런 마음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의 지론인데 네 실망을 만드는 것은 순수하게 기대다 순수하게 기대십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이라는 것을 그치 만들어내는 건 기대하게 만들면 안 돼 100% 순도 100%의 기대감뿐이다 맞아요 기대감 외에 무엇이 실망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뭐 굳이 나쁘다고 보지도 않고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감사드리고 다비님 언젠가 제가 안겨드릴 실망감에 대해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그 아이디어 노트에 대한 것 저한테 동의해요 네 되게 그때그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적어두는 게 좋은 이유가 네 지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몰아서 보면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한 10분의 9 정도는 버리게 된다 네 시간이 가서 봐야 그런 거죠 그 연애할 때는 모든 상대방이 소중하고 남자는 항상 연애를 비교하냐 근데 이제 연애하고 싶으신가 보네 뭐라고요? 막말 막말 막말하신다 저는 제 아내와 연애하고 있습니다 어우 뭐야 그럼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 좋은 말씀 하셨네요 바람직합니다 그 나중에 한 20년이 지나고 보면 네 옥석이 섞여 있죠 옥석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 번뜩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두 모아두시고 그렇죠 나중에 가서 작품 하나 끝내고 다시 보잖아요 그럼 막 소름이 돋습니다 오우 내가 미쳤나봐 이런 아이디어를 적어놨네 오우 구렴 이러면서 한 10개 중에 9개는 버리게 되는데 자동으로 그렇게 스스로 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물과 같은 것이다 저는 저의 지로는 아이디어는 물과 같은 것이다 고여있으면 썩는다 아 그쵸 냄새가 라고 부려진다 맞아요 빨리빨리 해야죠 흐르게 놔두면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그럼요 그중에 내가 목마를 때 쓸 물은 지금 여기 흘러들어오고 있고 아이디어는 약간 흐르게 놔둔다 버리기 아깝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속 그냥 적어두면서 이게 흘려보내세요 네 다음 사연은요 이재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민님이죠 웹툰 스쿨에 오랜만에 이야기를 보내요 이쯤 되니까 재민씨한테 미안해지는데 왜요 웹툰 이스타에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좀 보내세요 이종범 작가님 이재민 푸른범님 웹툰 이스타에 저희도 보내야 되는데 좀 미안한데 받기만 하는 기분 죄송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떠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꾸준히 들어주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웹툰 스쿨에 오랜만에 보냅니다 오늘 꾸준히 듣고 있다가 꼭 써주셨어요 꾸준히 듣고 있다가 오늘 회복 탄력성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매일을 보냅니다 네 회복 탄력성 얘기 언제 나왔죠 저희 지난 반가운 때인가 지지난인가 지지난인가 네 저는 처음에 저 스스로에게 회복할 탄력을 주기 위해서 웹툰 이스타에 시작했어요 덕질은 언제나 즐거우니까요 5년이 지나서 그게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일을 찾아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회복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탄력을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짐유되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좋아서 시작한 팟캐스트가 짐유된다 그게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글쓰기였어요 네 번역 일을 하면서 짐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 일로 하는 번역과는 다른 부분이기도 해서 꾸준히 쓰다보니 그걸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기도 한 것 같아요 우와 맞습니다 이분이 브런치나 이런 데서 글쓰시거든요 네 글도 쓰시죠 원글로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해보니 꾸준히 파고들어서 일을 만드는 게 제가 회복하는 방법인가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회복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회복을 위해 뭔가를 일을 벌리고 시작했다가 그게 또 일이 되는 방법이니까 너무 또 잘하게 되시니까 그럼 나는 어디서 어떻게 회복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모든 게 일이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요 작품 리뷰도 인터뷰도 좋지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창작력이랑 좀 다르게 또 리뷰나 비평과는 좀 다른 얘기들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 리뷰 비평 인터뷰 말고 그걸 하고 있는 나 그걸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이되겠죠 너무 잘하려고 하시나 보다 제가 그렇게 해서 썼다가 일이 돼서 책까지 나와버린 게 SM입니다 회복 칼력성을 왜 시작했는데 출판까지 타버렸어요 그 회복의 계기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즐길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파고들어서 즐기는 그 자체가 좀 회복을 돕는 것 같더라고요 월드컵을 보다가 깨달은 거였어요 수면 패턴을 바꿔가면서까지 밤새도록 축구를 보고 또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축구를 보고 즐기고 그리고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덕질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시간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파고들고 공부하고 또 그걸 통해 즐기고요 웹툰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로 하고 싶은 만큼 좋고 또 실력을 쌓아서 도전해보고 싶게도 만들고 열등감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생각난 게요 저는 안 되면 말지 뭐 라고 생각하기보다 안 될 일은 하지 말자 주위로 살아서 그런지 일단 뭘 하면 대단한 성공보다는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내는 데 좀 특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성공이라도 그걸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도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자신에게 성공을 선물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종범 작가님 말대로 세상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도 너무 슬퍼지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가 됐든 덕질할 여유 정도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더라고요 아 덕질할 여유를 챙겼으면 좋겠다고요 월드컵 보면서 밤잠을 들이다가 떠오른 얘기를 막 써놨지만 아무튼 결론은 덕질 만세입니다 제 덕질에 삶의 여유에 큰 도움 주시는 웹툰스쿨 여러분 큰 감사합니다 구독자 천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약간 이 부분은 재미시랑 비슷해요 뭘 하면 즐거우세요? 아니요 즐거워서 하면 아 일이 되고? 못하는 게 싫다는 느낌보다는 재미있어서 좀 하다 보고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지 뭔가 하면 다 잘해 되게 정색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생각에 빠진 건데 맞잖아요 이게 오해요 오해 아니 못하는 걸 못하시더라고요 못하는 걸 못하셔 보세요 제가 시도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나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반복했던 것만 지금 남아있고 그럼 엄청 많이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못하는 건 지금 관뒀죠 많아요 와 그럼 진짜 많이 시도해보시는구나 딱 떠오르는 것만 해도 곽백수 작가님에게 감명받아 시작한 달리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요? 홍남진 선생님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엄청나게 잘 달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바쁘고 정신없고 게으름이 더해지니까 달리기를 또 안하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이것저것 행여놓고 포기의 아이콘이죠 십자수 십자수? 저를 힐링시켜줘서 좋아했다가 하나 완성하고 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유를 말하자면 많습니다 바빠서 작업해야 돼서 게을러서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관두고 잘 못하는 것들 진짜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재민님이랑 이종문 작가님이랑 말씀하시고 싶은 건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그러지 말고 그냥 한다 그냥 무조건 해봐라 했는데 생각보다 즐거움이 덕질할 만큼 유지되더라 그러면 계속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잘하게 되더라 그러면 돈을 벌린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괴로워지기도 했다라고 이재민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일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일이 되는 순간이 약간 뒤쪽에 있어요 이재민씨는 저보다 잘하나보다 금방 일이 되시는 거 보니까 근데요 그게 진짜 좋아하는 일인데 일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건 그때 스트레스를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건 확실히 능숙도 잘하냐 못하냐인 것 같아요 아 능숙해지기 전에 일이 돼버리면 너무 힘들지 맞아요 근데 이거 얼추 내가 이제 일로써 받아도 되겠다 익숙하다 시간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쯤 되면 돈을 누가 줘도 예를 들면 에세이 쓸 때는 좀 그랬고요 라디오도 그랬어요 네 뭐 이제 그냥 가서 말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 이재민님도 확실히 보면 일 벌려놓고 금방 이게 직업적인 일이 될 수준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힘들고 반복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민님은요 스포츠를 즐기는 건 순수한 덕질이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것 같아요 이분은 스포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온갖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기만 좋아하던 마이너한 스포츠가 갑자기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면 흥칫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컬링 컬링 같은 거 뭐 팀킴 뜨면 막 여러분 그러면서 평소에 컬링은 보십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재민씨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 다 같이 좋아하는 것도 즐기고 야구 보고 축구 보고 막 엄청 보세요 완전 스포츠 엄청 좋아하시더만 마이너한 거 다 찾아보고 평소에 홍보대사도 해요 올림픽 때만 응원하지 말고 여러분 컬링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 이분 내가 보기에는 일이 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위한 게 이분에게 스포츠다 쓰덕이다 쓰덕 그 저는 갑자기 이 사연을 읽으니까 그 전에도 이재민님이 궁금하긴 했는데 아 궁금했어요? 네 좀 물어보고 싶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연을 읽으면서 재민님이 지금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내렸나? 네 아니면 거기에 다가간 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에 언뜻 이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생기신 거죠 네 그런 식의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합시다 만나서 뭔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어서 웹툰이나 만화계에서 많이 일도 하시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뭔가 본인이 원하거나 아니면 바라는 일이 아닌 곳에서의 일이 생기니까 뭔가 지금 계속 그 일이 힘들다라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게 아닐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네 이분이 번역하시고요 직업이죠 그리고 브런치에 글 쓰시고요 네 원고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팟캐스트 장수 팟캐스터시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많거든요 이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좀 유통기한이 긴 어떤 일이 또 떠오르겠죠 네 저는 이재민 씨를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쵸 네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그 왜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시긴 하던데 누군가가 배수진 쳐라 이러면은 뭔가가 어떻게든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정말 싫어하시던데 근데 누가 싫어해요? 아니 뭐 다른 분들 네 저요? 배수진 가끔 좋죠 뭐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제가 예전에 이재민님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지치고 지치고 지치는 일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하고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냥 여기 이만큼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은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던 시절에 되게 좀 뭔가 다른 걸로 또 회복탄력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쵸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궁금해졌어요 궁금해지셨다 결론은 궁금하다 네 이재민님께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청취자를 궁금해하는 팟캐스트 이게 좀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회복탄력성 필요한데 가끔 가다가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회복탄력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가끔 있었어요 나 어렸을 때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해야 회복이 돼 뭐 이딴 말 하면서 헤어지고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장난감이냐 그리고 절교 선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 이웃의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도 각자의 회복탄력성을 찾으십시오 네 그럼요 대부분의 회복탄력성은 덕질에서 나온다 어느 정도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라고요 자 그 제가 가만히 느껴보니까 네 방과 후 활동에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작업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나 혼자 괴로운 거 아니라고 말해줘 라는 준비생들 동료 작가들이 시즌1 느낌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만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들 요즘은 주로 후기들이 옵니다 단물이 다 빠졌다는 뜻이죠 보낼 사연이 없다 내가 그래 뭐 의리상 보내주긴 하건대 딱히 말할 게 없으니 하나만 한 하나만 하지 않지 후기라도 보내드려야겠다 약간 저희가 사연을 적선받는 기분이 좀 들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좀 죄송한 게 저희가 적선을 하도 많이 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읽어드리지를 못해서 저희 사연 많이 있어요 많이 밀려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불길한데 밀려있다고 하면 또 안 보낸단 말이야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읽어드리지 못하는 사연도 많지만 저희가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이제서야 또 듣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네 그리고 또 멀리 제가 최근에 하나 드러받은 메일이 있었는데 멀리서 뉴질랜드에서 듣고 계시다는 사연도 받았어요 글로벌 팟캐스트 네 뉴질랜드 네 이거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뉴질랜드 먼데? 네 멀죠 여러분 이 기회에 여쭤봅니다 제가 어나운스먼트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네 당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웹툰스쿨을 듣습니다 제가 한번 한바탕 했죠 네 많이 보내주셨죠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많이 보내주셨죠 이번에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얼마 없어 알고 싶어요 거울 보는 기분이죠 쳐다봐봤자 못생긴 내 얼굴이겠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 아 이거 하죠 저희는 이천과 서울에서 주로 녹음하잖아요 나만큼 멀리 있는 청취자 없을걸? 뭐 이런 거 내가 제일 멀다 뉴질랜드는 너무 머니까 좀 외로워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내가 청취자 중에 가장 당신들과 가장 멀다 멀리 있을걸? 자신 있다 내가 제일 멀다 그렇게 되면 이종금 작가님 책 드리나요? 왜 제걸로 생색을래요? 왜 제걸로 생색을래요? 좋네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에세이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미 뉴질랜드 분은 1등이니까 잠깐만 해외 빼고 해외 빼고 해외 배송해야 되잖아 아 그렇네 잠깐만 해외를 넣어야 되나? 진짜 우리 되게 막 이벤트 해갖고 없던 걸로 합시다 여러분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공개방송 화면 제가 드릴게요 아 네네 순수하게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청취자 중에 제일 멀다 제일 멀다 네 손 들어주세요 저희 탑방 댓글도 좋고 네 가능한 한 이종금 작가님의 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책은 제가 제공할 테니까 배송은 성홍쌤이 하세요 어어 그럼 내가 해줄게요 생색까지 내셔야죠 이 종 보내는 이종범까지 나와야죠 책은 내 건데 보내는 이종범까지 나와야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희 여러분들 감사한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만방연 만화방위연구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랩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홍 박사의 만화방위연구소 우리들의 간판 아 네 만화방위연구소에 홍란지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방연입니다 만방연의 연구소장 홍란지입니다 어제 밤에 오늘 만방연은 이걸 할 것이다 아 네 그리고 오늘 다른 걸 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밤새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홍란지 선생님이 원래 가져온 주제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죠 원래 가져오신 거 신화로 비평 관점 확대하기 그리스인 조르바와 아폴론적인 것 디오니소스적인 것 재밌겠죠 여러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죽겠네 그래서 제가 신화로 비평 관점 해석하기 블라블라블라 이거 참 좋아 참 유익해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몸에 참 좋을 것 같고 아니 이거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제가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네 웹툰 드라마 뭐 뭐든 좋아요 덕질이 일상화된 요즘 덕질과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쌍둥이 형제는 바로 리뷰 및 추천입니다 네 덕질의 바로 동전의 양면이 바로 리뷰와 추천이죠 네 추천 받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140자로 추천하는 뭐뭐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내가 즐겼던 작품 그게 게임이 됐건 영화가 됐건 드라마 웹툰 뭐가 됐건 추천하는 글 혹은 리뷰 포스팅을 보면 99%의 글은 줄거리 요약 감상 끝 다 이래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지난 바로 직전에 사연을 해주신 이재민님의 네 리뷰나 분석글 혹은 홍간진 선생님의 분석글 네 이렇게 좀 어 고수들이다 고수다 위근우 기자님 옛날에 쓰셨던 컬럼들 고수가 쓰는 리뷰 혹은 고수가 쓰는 비평 컬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느낌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청드렸습니다 고수가 알려주는 만화 리뷰 ABC 비평 첫걸음 네 비평 첫걸음 나도 뭔가 있어 보이는 리뷰를 쓸 수 있다 과연 뭐가 다른가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리뷰 혹은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네 그걸 갑자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려고 네 하는데요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글큼으로 그냥 네 아니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의 수업시간에 했던 얘기기는 해요 아 기대됩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요 기대하면 실망감을 만들죠 네 아니 그 학생들하고 이걸 얘기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아니면 처음에 동기부여나 썰을 굉장히 많이 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서부터 그리고 당신들은 어떤 글을 쓰고 싶어서 이거를 접하는지 뭐 이런 그 얘기도 해줘요 이런 것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얘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제가 비평글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리뷰랑 비평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겠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리뷰글이랑 비평글이랑 약간 혼합이 돼서 장르 같은 거군요 네 장르적인 것처럼 뭔가 리뷰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줄거리에 감상을 덧붙이면 리뷰고 비평은 거기에다가 이게 잘못됐다 라는 것에 확실하게 내 의견을 표현하면 비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오면 글을 써는데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이게 잘못이다 이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서 아 꼭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비평인가?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서부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요한 얘기다 네 여러분 정리하면은 정말 잘 쓴 리뷰랑 네 되게 허접한 비평 네 이 사이의 경계선은 애매하다 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있어 보이고 잘 쓰고 싶은 욕심이 들 때 네 뭔가 암튼 비판을 해야지만 비평이다 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를 잡아내야 내가 비평글로 되게 잘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군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는 한 25명의 학생들과 수업을 했을 때 한 15명 정도가 그렇게 글을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셨구나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죠 이걸 왜 원래 이게 잘못됐다고 정말 생각을 하냐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냐 감독은 왜 이걸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냐라고 좀 집요하게 물어봐요 오 의외인데요 네 흥란지 선생님과 집요함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방과 후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 있지만 비평은 그 대상을 긍정하지 않고서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되게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긍정이라는 것은 그게 왜 있지? 내가 보기엔 이 점은 잘못됐어 이 한 가지의 콘텐츠는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봤지? 감독은 왜 감독이 바본가? 감독은 돈에 눈이 멀었나? 감독은 왜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지고 그게 긍정하게 되는 첫 번째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들어도 그렇네요 시간 내서 머리 써서 열심히 뜯어보고 언급을 했다는 거는 그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관심을 주진 않잖아요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이 작품의 존재 자체를 나는 응원하고 그렇죠 긍정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다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점이 되게 마음이 안 들어 응원까지 해주시면 안 돼 왜 이렇게 눈물을 질질 눈물을 질질 짜게 만들어 라고 이거 진짜 신파 같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좋아해? 라는 식의 생각까지 가지 않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비평 글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가 아주 동의해요 그게 그러면 없어져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글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긍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왜 만들었어 밖에 글이 마무리에 지어지지 않아요 되게 의미 있다 근데 긍정하게 되면 그 긍정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생각해 보게 되고 이유를 논리적으로 붙이고 싶기 때문에 글이 풍성해지죠 설득력이 있어지죠 거기서 물론 비평이 아니고 컬럼으로 가게 되면요 이건 없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글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그때는 그 작품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 컬럼이 될 것 같아요 기사나 제가 지금 왜 동의를 했냐면 학생들에게 물어보실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작품에 대한 비평을 비평이랍시고 글로 장문으로 써가지고 제 첫 개인지에다가 넣었죠 다시 읽어봤더니 그 유명한 작품을 어떻게든 까거나 흠잡아야 내가 있어 보여 라는 저의 그 어린 애고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좀 괜찮아 보이려고 막 비판을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과정인가보다 진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은 내가 생각하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들어봐봐 설득해줄게 이런 식의 약간 자기 부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첫 파트의 요약은 이거군요 리뷰와 비평 어떻게 구분할지 좀 애매하지만 꼭 책 잡고 시비를 걸어야 제대로 할 때 비평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긍정해야 쓸 수 있는 게 비평이라고 생각한다 자 파트 1 네 완료 그거고요 그리고 저는 글쓰기 아까 글쓰기 방식을 제가 보여드렸더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던데요 네 그래서 줄거리와 감상만 붙는 그런 글보다는 저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냐면 우선 헤드라인 제목을 뽑아요 제목을 뽑습니다 네 근데 제목은요 여러분 제목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제목부터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네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지 제목이 나아요 하지만 글의 맨 처음엔 제목이 존재하고 그 다음 편에는 한 다섯 줄 여섯 줄 다섯 줄 이내? 다섯 줄 내외 정도의 요약글을 해요 줄거리 요약? 네 근데 이거는 줄거리에 대한 요약이 될 수도 있고 이 작품에 대한 요약이 될 수도 있고 이 작가에 대한 요약이 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글을 이 비평글에서 쓸 거야 라는 것에 암시가 되는 요약글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 어떤 것도 괜찮아요 초보자에게 추천한다면? 저는 줄거리나 작품에 대한 소개 이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 언제부터 연재되었고 이 작가는 무슨 장르를 했었고 대중의 인기를 꾸준히 얻었던 작품이다 어떤 입지에 올라있는 작품인지를 쓴다거나 객관적인 사실 팩트들 근데 가끔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의 경우는 굉장히 그걸 짧게 쓰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4개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약 안에다가 근데 이거는 어떤 지점에서 나는 주목한다 라고까지 제 생각을 얻는 때도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패드라인 제목 요약 요약 그 다음에는 작품 소개나 줄거리인데 본격적으로 제가 집중하는 줄거리를 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화가 뭐가 달라요? 그 앞에 요약 이 요약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과 내가 이 비평글에서 어떤 것을 언급할 거야라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거고 이 작품 소개와 그 다음에 존재하는 작품 줄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그중에서도 주목하는 부분 내가 이제부터 분석을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죽어도 좋아해 그 캐릭터가 있는데 이 두 캐릭터들은 왜 그렇게 구성을 했지? 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두 명의 캐릭터의 관계에 대해서만 우선 줄거리를 푸는 거예요 그 작품 하나를 놓고 뭉뚱그려서 좋았어, 재밌었어, 아쉬웠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그 파트맨을 쪼개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너 그 친구 어땠냐? 좋은 애지? 이게 아니라 그 친구 말하는 건 좀 이런데 패션 스타일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도 난 패션 스타일에서만 얘기해야지 이 글에서는 걔는 참 옷을 잘 입어 어떤 때 무슨 옷을 입었는데 정말 멋지더라 그래서 내가 걔를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지금 3번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비평 요즘에 비평 글은 글 읽으면 잘 안 읽더라고요 요즘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핸드폰으로 글을 읽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단락이 짧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소제목이 들어가야지 무슨 내용인지 금방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A4 한 장 반에서 한 페이지 반에서 두 페이지를 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너무 깁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쓰다 보면 진짜 그걸 자꾸만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자꾸만 넘기려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한 페이지 반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가량을 항상 유지해라 한 페이지 이상은 쓰려고 하되 두 페이지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번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 줄거리나 이런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이 죽어도 좋아에 대해서 줄거리 전체를 다 쓰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레포트 쓸 때 양 늘리려고 하는 짓이고요 네네 정말 짧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압축시켜서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이거를 이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 비평글을 보겠지라고 전제하에 이 중에서 이 부분이 뭐 이런데 참으로 뭐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마무리 짓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번에 얘기했던 작품 줄거리나 아니면 캐릭터 같은 것들 주목했던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내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쓰는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이 그 보통 많이들 접할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과 네 좀 약간 좀 그럴싸한데 싶은 느낌의 비평글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따가 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섯 가지 단계예요 제목 그 다음에 요약 작품 소개나 줄거리 캐릭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석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마무리 글 네 이렇게 돼요 다섯 개의 파트로 글을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네 저는 그렇게 구성해요 이 순서로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목은 마지막에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쓰는 거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요약을 제외한 요약과 제목을 제외한 모든 단락에 저는 소제목을 씁니다 오 소제목이 있어요 읽기파라다 네 그래서 그 단락마다 그 단락을 대표하는 키워드나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그 소제목을 써요 그래서 제가 분석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가지고 왔던 재미는 무지하게 없겠지만 가지고 왔던 제가 알고 있는 신화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을 어릴 때 아무것도 못 모를 때 이건 읽어야 돼 라고 해서 필독서라고 해서 읽었을 때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좀 살아오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신화나 아니면 만화의 역사나 세계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읽으니까 뭔가 예전에 못 봤던 부분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는 거죠 내 일상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 작품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글쓴이의 내공에 따라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 4번 파트 내공보다는 많이 생각해 본 결과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가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를 쭉 쓰고 단순 감상을 쓰는 글과 가장 큰 차이점은 왜 좋은가 그렇죠 나한테 이게 왜 의미 있었나 내가 왜 봤나 이게 이제 나에게 있어서 이 작품이 갖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글을 쓰기 전에 잠깐 멈칫하거든요 네 맞아요 길게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멈칫하잖아요 짧게 생각해보면 한 5분 정도 생각하게 되죠 그 부분이 제대로 된 글을 쓰는데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사실 아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썼다가 아니다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를 들어 죽어도 좋아 네 많은 경우에 줄거리 쭉 쓰고 마지막에 역시 작가님이 날 가져요 끝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생각을 해보면 줄거리가 다 끝나고 그 내가 왜 이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봤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내 블로그 포스팅 혹은 리뷰에 한 달락이 더 들어가요 맞아요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상사 개개끼 제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근데 이 상사는 어디에나 있잖아 모두에게 있는 상사잖아 근데 이 주인공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해보려고 다가갈까 같은 종류의 해보지 않은 체험을 시켜줘서 좋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단순 리뷰에서 그렇죠 좀 더 내용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게 되는 거죠 좋은데요 네 그러면 가장 본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파트는 어디입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당연히 분석 의미 가치 그리고 제목이죠 오래 문제가 있는 3번 파트 궁금했어요 여러분 적으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3번 파트 줄거리 줄거리 요약 내가 다루려고 하고 있는 세부 파트에 대한 예를 들면 아까 친구에 대한 거면 패션 그 부분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분류가 있진 않죠 정해져 있지 않죠 크게 나누면 주로 어떤 것 어떤 식으로 나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캐릭터에 대해 얘기를 해본다 그렇죠 어떻게 나뉘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들 하는 거 네 그리고 아주 짤막한 그 그 덴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실 제가 비평글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안에 다 담기가 어려웠어요 모두 어렵죠 네 그래서 항상 덴마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는데 못 쓰고 있다가 지로가 지로의 에피소드를 보고 지금 스포일러 피하려고 지금 지로의 에피소드를 보고 이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덴마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이거야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나의 감동의 정체가 뭔지를 네 좀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로가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보고 어 그래 나는 덴마를 보고 이런 지점에서 되게 감동을 얻어 왔었지 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로의 에피소드에만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은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비평글은요 그 작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읽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비평글의 전제는 항상 그겁니다 그 비평을 하려는 작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 비평하려고 하는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 산업계 상황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내 글을 본다 라는 가정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천글과 다르군요 네 안 본 사람이 보는 건 추천글이고요 그렇죠 안 보신 분들이 보는 추천글에 대해서는 그래서 줄거리가 구구절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간단한 장르에 대한 그 클리셰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장르를 보고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어 어떻게다 보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 비평 이라는 컨셉으로 요청드렸는데 다 듣고 나니 왠지 아무나 쓸 수는 없다 비평 이런 느낌이지만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게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주로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에피소드의 주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작가가 주자가 될 수도 있죠 이 작가는 어떤 걸 봤다 아니면 드물게는 그림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연출에 대해서 맞아요 아니면 대사에 대해서 송곳에 대사만 가지고 짝이 써본다 그럼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만화를 이루고 있는 파트를 나눠보시면 자유롭게 어떤 한 부분에 주목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나 쓸 수 없다 비평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써보시면 은근히 재미있는 만화 비평의 세계 네 이재민님의 회복탄력성처럼 만화 덕질만하다 질려서 비평 글을 써봤는데 혹시 아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만화학자가 돼 있을지 그럼요 원고료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 이쪽이 여러분 블루오션이에요 정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진짜 산업계는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작가들 지망생 진짜 많잖아요 작가 되게 대여롭네요 만화 비평은요 쉽게 보는 게 아니고 많이들 안 하셔서 잘 안 하셔서 인력난이에요 만화 쪽 대중문화 컨텐츠 쪽으로 이제 학자가 돼서 대학에서 교수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루트들이 열려있는 블루오션으로 오세요 갑자기 이렇게 참고가 되고 공부가 될 수 있는 비평 만화 비평 예시 누구 거 있을까요 예시요 홍란지 거를 봐라 네 저는 뭐 제 거 제 거를 항상 저는 참고를 하는데 이야 간지난다 죄송해요 제가 제가 근데 뭐 박석환 교수님 거나 아니면 박인하 교수님 거 뭐 한상정 교수님 거 백정숙 교수님 거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박기수 교수님 거 이쪽이 좀 전문가적인 영역 네 그리고 연성글이라고 하죠 좀 부드러운 글 대중적인 글 쪽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위근우 기자님의 위근우 작가님 위근우 기자님 위근우 작가님이죠 위근우 작가님이 쓰셨던 만화 비평들이 주로 그리고 아까 사연 보내셨인 이재민님의 사연도 그렇죠 이재민님이 쓰시는 만화 비평 추천글 또 지금 말씀하신 큰 틀걸이랑 비슷해요 예전에 듀나님의 글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듀나님 한시대를 뿐이야 듀나님 진짜 끝내주죠 듀나님의 글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홍란지 소장님이 말하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비평 혹시 모르시겠으면 질문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평을 한번 써보시면 구체적으로 막히는 곳이 나오는데요 팟빵 웹툰스쿨 팟빵 웹툰스쿨에 보내주시면 어떤 걸로 글을 쓰고 싶어요 어떤 작품으로 근데 나는 이게 이런 식의 관점이 있는데 어떤 책이 필요한가요 난 어느 부분을 더 알아야지만 글을 좀 더 잘 써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만화방연구소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방위했습니까 만화비평글을 그럴듯하게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계신 분들 그렇죠 나도 더 이상 140자에 갇혀있고 싶지 않다 블로그에 써서 링크를 세우는 옛날 말이고 링크를 거는 간지를 부리고 싶다 그런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만화방연구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즐거웠지요 왜 맨날 난 물어볼까 네 저도 매우 즐거웠고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지금 좀 쓰러질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좀 자야지 피곤하시구나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위 남아있는 더위에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웹툰스쿨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가장 먼 청취자일 것이다 자신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네 생각보다 산업도에게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웅 웹툰스쿨의 반가워활동가 만방연이었습니다 저는 만화가이동본이고요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